진우야 잘 잤어? 진우 잘 잤어? 오늘 슬레이트 누나 오늘도 누나로 좋네요 진우 아빠랑 조금 놀까? 누나 아빠는 안 쳐다보는 거죠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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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여? 아 그 안에 아빠 있다고 아 아 아빠 아빠 안녕 있어? 아이고 병아리 같다 오늘 어 노란 장화 신었어 장화 신었어? 어디 가려고 아니 근데 저 나이 때 꼭 저렇게 반대로 신어요 아 뭔가 불편하네 아 뭔가 이상한데 불편하지 아야 참나? 벗고 싶은데 혼자 뺄 수 있어 빼봐 아이고 안 돼 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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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 됐다 아이고 정리도 잘하고 바빠 응 잘했어 진우야 어허허 진우야 이리 와 우와 아버님은 늘 편해 보이세요 하하하하 으하하하 하 아유 아유 어쩔다 어우 아유 너무 신난다 납라 너무애다 응 오, 이거 뭐지? 와우. 탔어, 탔어. 오, 저렇게 하는 거 다. 우와, 잘 타네요. 뭐야. 운동 신경이 진짜 좋아요. 아빠 닮았나 봐. 합추어 DNA. 바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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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 쓰고. 바빠. 자, 이제 헬멧을 쓰고 제대로 타보자. 잘하네요. 바빠. 어머, 자세가 나온다. 엄마야?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아빠 찬스. 여기 어렵다. 남 코스. 통과. 너무 잘하는데요? 이제 금방 터득했어요. 찌찌. 찌찌. 오, 오늘 잘하는데. 이거 방향을 막 잘 바꿔요. 어머, 어머, 어머. 멋도 부리고요. 너? 돌아, 돌아. 미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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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. 또 인사하러 왔어. 누구냐, 너. 에잉? 안녕. 되게 신나하네요. 어머, 한 손. 한 손. 여유롭게. 가자. 오. 너무 신나는 얼굴이래요. 잡아. 가세요. 이제 그만. 오케이. 오, 명대사. 또 뽀뽀도 있지 않네요. 뭐 상자가 언제 이렇게 많아요? 색깔별로 있는 것 같아요. 배달해. 배달해. 오, 박스 가져왔어. 오케이. 밖보다 바빠진 사회. 와, 또 가져가네. 힘도 좋고. 배달 진호. 오, 뜰터진다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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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악. 올려. 또 위에다가 또. 오케이. 셀프 타킷까지. 됐다. 완벽한 배달이었습니다.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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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박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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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? 아, 아빠. 아빠 안 일어나신 것 같지, 오늘? 한편으로. 계속 앉아있어. 근데 뭐 이렇게 큰 상자가 많지. 이번엔 더 큰 상자였어요. 3점, 3점. 더 있어? 이야. 두 개나 더 있어요. 아, 됐다. 됐다. 아, 됐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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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져오. 더, 더. 더, 더. 더, 더. 더, 더. 더, 더. 끝. 끝이야? 노. 노. 갔다 와. 끈기가 대단하네요. 이건 진짜 크다, 진우야. 야. 와. 이거 맞아? 말도 안돼, 이거. 와. 우와. 수박질까지 왔어?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나, 둘, 셋. 하나 둘 셋! 오! 됐다. 맞아 뒤는 대단했어. 야, 수박스는 뭘까요? 여기다 이삿짐 넣을 거야. 알았어? 아, 이삿짐. 우리 이제 이사 가는 거야? 맞다 맞다. 이사한다고 했죠. 아빠 지금 축구하는 곳 가까운 데에서. 이제 매일매일 볼 수 있어. 좋지? 오늘이 이삿짐 싸는 날이구나. 너나!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많지. 너나!